1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있고 B를 중심으로 C를 중심으로 부채꼴을 그린 다음에 양쪽 날개처럼 생긴 두 개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죠 넓이 구하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 도형에서 이 넓이 구한 다음에 저 넓이 구한 다음에 빼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했지만 이 점을 내가 E라고 해봅시다 잠시 이 점을 E라고 하면 이 BE랑 그 다음에 CE 그러면 지금 이거 뭐 돼요? 정사각형 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맞죠? 반지름이 똑같은 부채꼴 두 개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 넓이나 이 넓이 같을 거니까 내가 한 개 넓이 구한다면 나중에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넓이 이 부채꼴 넓이 구합니다 어차피 이 다음부터는 말만 해주면 끝나는 거지 너희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풀어주긴 하겠지만 이 1번 넓이 부채꼴 넓이 구해집니까? 안 구해집니까? 구해지겠죠? 됐나요? 2번 넓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맞죠? 3번 그때 이 부채꼴 넓이 빼버리면 되요 맞나요? 맞죠?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1번 첫 번째는 부채꼴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얘가 60도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30도예요 따라서 첫 번째 부채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하면 부채꼴 넓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무슨 넓이도 해야 돼요? 정삼각형 넓이도 해야 되죠?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맞죠? 한 변이 길이가 6이니까요 빼기 5번은 뭐 하면 돼요? 요 큰 부채꼴을 구하면 되죠 맞죠? 요 큰 부채꼴은 어떻게 돼요? 중심각이 지금 몇 도예요? 60도고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정리하면요 요거 6, 6 하나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3파이 나오고요 얘는 36, 4 약분하면 9 루트 3 나오고요 얘는요 이거 6 6파이 나오네요 따라서 얼마나 9 루트 3 마이너스 3파이가 됩니다 자 이게 답은 아니죠? 왜? 지금 이 넓이가 뭐예요? 이 넓이거든요 이 넓이죠 이 넓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답은 얘 2배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답은 어... 1번이네요 1번 2번 그림과 같이 1,3을 중심으로 반지름 루트 5인 원 하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때 그 놈 둘이가 접했다 이때 그 접한 지점을 P라고 하고 그때 그 OP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나타냈을 때 그때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두겠다 이거죠 맞죠?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일단 하나만 알고 갑시다 직선이 나왔는데 세타 값을 물었으면 탄젠트 그러니까 기울기부터 구하는 게 먼저죠 결론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고 이 기울기를 구해야 탄젠트 값이 나오고 그 탄젠트를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하려고 보니까 원을 이용해서 찾을 수밖에 없고 따라가 봅시다 얘가 1,3이었고 반지름이 루트 5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거리가 루트 5라는 거겠죠 이게 반지름 접한다 했으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모르니까 M이라 두면 얘가 하필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Y는 MX라는 직선이 돼요 맞죠? 나는 N값이 궁금한 겁니다 M값 이꼴 탄젠트 값이 거고요 됐죠? 이해했나요? 정리합시다 MX-Y는 0이라는 직선과 1,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거리 D는 이거 제곱이죠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그 다음 1,3 집어넣었으니까 M-3의 절대값이 되는데 이 놈이 루트 5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시음 값을 곱해버리면 절대값 M-3은 루트에 5M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양변 제곱 해버리면요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는 5M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이왕 해버리면 이제부터 그냥 단순 정리죠 4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이고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는 2M M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M값은 얼마 나온다 2분의 1 또는 M은 마이너스 2인데요 지금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만 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이 됐다는 말은 이 직선이거든요 지금 얘는 직선을 줬기 때문에 얘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 탕젠트 세타 이꼴 얼만데요 마이너스 2래요 탕젠트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얘가 1이고 얘가 2에요 그럼 얘는 루트 5가 되고 얘가 2사업면이니까 지금 뭐야 마이너스가 생긴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2사업면이니까 플러스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죠 이 두 개를 곱하래요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3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전음이기 때문에 전음을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맞죠 대입해서 풀으셔도 돼요 대부분 다 대입해서 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정리하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게 1인 경우에 있죠 최고차와 얘가 같을 경우에는요 어차피 얘가 0은 아닐 거잖아 사인 세타 이꼴 얼마 마이너스 1은 아닐 거라고 맞죠 분모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0은 아니고 코사인이 당연히 0이 되어버리면 이게 0지분은 만약에 이게 0이었다 치자 0일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0지분은 이식이 성립해줘야 되는데 성립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내 마음대로 나눠도 되죠 이건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x 빼기 5 더하기 x분의 1은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5가 됩니다 맞죠 이 말은 어차피 이 식을 여기에 집어넣나 이 식을 여기에 집어넣나 둘 다 성립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걸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귀찮아 보이긴 한데 어차피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여기 집어넣으면 그대로와 역수를 더했을 때 5가 나온다는 거거든 됐나요 그게 원래 두 분의 합에 대한 문제니까 맞죠 자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다른 한 근이 뭔지 알아났죠 이거 역수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정리할게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랑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계산하면 5가 나올 것이다 라고 준 거예요 됐죠 이거 바로 통근해버립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분자는 분자는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 1 플러스 사인이 그대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얘도 바로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정리 계속 해보면요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고요 얘 정리하면 봐봐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더해서 또 2가 돼요 맞죠 그럼 2 더하기 2 사인 세타니까 2로 묶어내버리면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거 약분이 되죠 이제 근데 이게 올해 따라서 코사인 세타 이꼴 5분의 2다 라는 게 돼버려요 맞나요 당연히 이렇게는 되면 안 돼요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정리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쌤 지금 이를 풀었는데 그냥 대입에서 푼 사람도 있을 거야 대입에서 풀면요 인수분해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형태가 그러면 코사인 뭐 2 코사인 X 마이너스 5는 0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0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풀어보면 왜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 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전전 조건을 안 본 거죠 분모했으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1은 안 나올 거거든요 이해 되겠죠 만약 안 되면 쌤이 녹화 끊고 그냥 원래대로 대입에서 풀어주는 것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식은 근데 여기 조금 더 계산이 빠르다 이거죠 대입에도 문제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코사인은 5분의 2에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면 자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자 일단은 각부터 한 거 하면요 얘가 5고 얘가 2면요 이게 루트 25 4니까 루트 21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는요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왜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내가 코사인이 양수되는 거는요 1사운면하고 4사운면이죠 맞지 그래서 잡아준 것 뿐입니다 굳이 굳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개 안 나눠도 답은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 곱해봤자 마이너스 나오게 된다 맞지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하니까 다 구해봅시다 얘가 만약에 1사운면이라면요 1사운면이라면 둘 다 얼마대요 이거 5분의 루트 2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1입니다 얘가 만약에 4사운면이었다면 아 둘 다 부호 같은 거구나 쌤 쏘리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1이고 아까 내가 부호 다르다고 얘기했죠 지금 계산해보니까 두 같은 놈이네 2분의 루트 21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곱하나 이거 곱하나 답은 똑같아요 분모 두 개 곱하면 10이고요 분자 두 개 곱하면 21이니까요 10분의 21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두 양수 A, B에다요 FX는 뭐 하여튼 코사인이라는 식이에요 그 FX에 0 집어넣은 거 2분의 8 집어넣은 게 둘 다 5로 나왔고 4분의 8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나왔을 때 6분의 11 8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결론적으로 A값 B값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입하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A값 B값 구하려고 하면 일단 A는요 최댓값과 연관이 되어있어요 최댓값이 5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최댓값 어떻게 구해요 원래 최댓값 어떻게 구합니까 절대값 A 더하기 2입니다 이게 지금 뭔데요 그러면 A가 뿔마삼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두 양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선 바로 A는 3으로 적어줄게요 A는 3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B는 주개의 역할인데 코사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이로 나왔어요 맞나요 주기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원래 주기로 갑시다 주기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인데 이게 2분의 파이로 나왔기 때문에 B이꼴 또 4가 됩니다 됐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구호는 바로 양수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Fx는요 3 코사인 4x 플러스 2가 되고요 문제에서 F6분의 11파이를 묻죠 6분의 11파이 집어넣으면 3 코사인 이거 약분하면 3분의 22파이 되나요 더하기 2고요 자 3분의 22파이는요 주기가 그러니까 주기란다 회전성으로 따지면 2파이씩 빼야 되죠 맞지? 그럼 6씩 빼면 되죠 계속 3분의 6파이가 2파이니까 6 6 6 빼면 18 빼지니까 얼마 나와요 4 남나요 맞죠? 코사인 값에서는 이게 똑같은 값이죠 얘들 둘이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3 코사인 3분의 4파이 더하기 2하고 똑같습니다 3분의 4파이는요 3분의 4파이는 3분의 파이와 같나요? 부모만 봐주면 되는 거고 이게 되나요? 무슨 말인지 3분의 4파이가 뭔데요 3분의 파이에 마이너스만 주면 되죠 코사인 60이면 얼마인데 2분의 1이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입니까? 2분의 1 나오겠네요 단순 계산이니까 이제 이런 거 선생님이 그냥 암산에서 하긴 하는데요 못 외웠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5번 로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에 두 정근선이 같대요 자 로그는 얘가 0되는 게 정근선이죠 그러니까 3x-파이가 0이 되는 놈이 정근선이니까 x는 당연히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얘의 정근선은요 뭐였어? ax 플러스 3파이 이꼴 얼마다? n파이 더하기 m이죠 키노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였거든요 맞죠? 이 형하고 정리합시다 ax 더하기 3 ax는 이거요 원래대로 따지면 3파이는요 여기 회전수 안에 포함되버리죠 나중에 이 형해버리면 그러니까 n-3파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내 말 이해되나요? 여기에 n값을 구하라는 게 없잖아요 n은 내가 만들어낸 회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파이 넘어가면 어차피 그냥 n파이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 이해되나요? 맞죠? 모르겠으면 그냥 n-3파이 적어도 됩니다 어차피 숫자 대입할 거니까 맞지? 근데 쌤이 어차피 이것도 파이에 대한 정숙거리고 얘도 파이에 대한 정숙거리니까 그냥 넘길게요 그럼 얼마 돼요? 뭐였지? 그냥 n파이로 하기로 했죠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고요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요? a분의 n파이 더하기 2a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됐나? 이거 다시 통근하면요 불길한 징조는 계속 생기네 불길한 징조는 계속 생기네 불길한 징조는 계속 생기네 이제 이제 얘가 3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어차피 얘는요 내가 정수로 맞춰줄 수 있어 지금 이의수 두 개라서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뭔데요? 없는 놈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이게 3분의 파이면 되면 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 말 이해돼요? n에 0 집어넣고 3분의 파이 만들어보고 n에 1 집어넣고 3분의 파이 만들어보고 n에 2 집어넣고 3분의 파이 만들어보고 다 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그 a값이 여러 개 나올 건데 그 a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구하래 그럼 만약에 해봅시다 원래는 무시해도 되겠지만 a가 0 집어넣으면 얼마돼요? 정근서는 2a분의 파이인데 이게 얼마다? 3분의 파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2분의 3이네요 분모만 같으면 되니까 만약에 n이 1이면요 x는 2a분의 3파이인데 이게 3분의 파이래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니까 2a가 얼마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죠?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9 돼야 되죠? 점점 커진다고요 어차피 맞죠? 어차피 최소값 물었으니까 이거죠 끝난 건데 뭐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그냥 이거 무시하고 풀어도 되겠지만 뭐 만약에 여러 개를 묻는다 그러면 n은 살아 있어야 돼요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봐야 되니까 되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6번 정의역이 나왔고요 자 식이 또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이걸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라면 일단은 10부터 저녁에 변형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짝에도 없이 우리 미적을 배우기 뭐 미적을 배워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들 둘이의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주진 않겠죠 맞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차이를 한번 볼까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요 얘는 지금 6분의 10파이에요 그러면 6분의 10파이니까 얘는 6분의 10파이에서 6분의 3파이를 뺀 케이스하고 똑같죠 맞나? 맞지? 근데 6분의 3파이가 2분의 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가냐면 뭐 마찬가지 여기서 2분의 파이를 정리해줘도 되고 뭐 반대로 상관없는데 쌤 그냥 이 상태로 갈게요 sin제곱에 자 x 더하기 이게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sin에 x 더하기 3분의 5파이 더하기 2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일반각 정리할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세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 상관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각까지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갔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갔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사사오면 각이에요 맞지? 그리고 얘가 2분의 5파이 기준이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원래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제곱에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x 더하기 3분의 5파이고요 더하기 요거 식 변형을 이제 못하면 어려울 수는 있죠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키면 1- 사인 제곱 x 더하기 3분의 5파이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3분의 5파이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사인 x 더하기 3분의 5파이를요 사인 t라고 잠시 놓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알지 알지 이걸 통으로 t라 합시다 선생님이 잘못 적어줬죠 얘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t 제곱 마이너스 사인 t 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3인가요 맞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듭시다 마이너스 묶어내면 t 제곱 마이너스 어 t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3 1에 나오나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13 맞죠 계산 틀린 거 없으면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인 놈이고 축이 이쯤에 있겠죠 이게 2분의 1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이놈을 통틀어서 틀어놨기 때문에 이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각도가 0부터 28까지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치환했으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1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이 안에 있는 이 그래프만 쳐다보면 되죠 맞죠 이 그래프만 쳐다보고 1자 이거죠 자 1대 최대값이 나오려고 하면요 최대값은 당연히 t가 언제일 때 t가 1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근데 t가 1분의 1이란 말은 sin x 더하기 3분의 5π가 얼마다 2분의 1이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맞죠 그리고 그때의 최대값이 이거 얼마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3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x값도 구해봅시다 얘는 삼각함수 꼴이기 때문에 x의 값도 만들어줘야 되죠 요거 내가 잠시 k라고 놓을게요 잠시 어차피 이거 뭔지 알아요 sin이 2분의 1 되려고 그러면 1사 5면에서 30도 2사 5면에서 30도니까 6분의 5π 6분의 5π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얘가 6분의 5π라 해버리면 x의 범위가 안 맞아져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얘가 6분의 5π가 되려면 x 음수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이게 6분의 10π니까 이거 음수 돼 버리면 저 범위 안 맞잖아요 맞지 그래서 저 범위도 조금 잡아주고 할게요 x 더하기 3분의 5π가 당연히 3분의 5π부터 3분의 6이죠 3분의 11π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2분의 1 나오는 걸 잡아야 돼 내가 이걸 잠시 k라고 한다 했으니까 사인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 그냥 나 암산 되니까 빨리 하면 안 돼요 하는데 빨리 해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쌤은 그냥 그려주는 거고 나도 내 풀이에는 내가 적어도 이거는 그래프는 안 그래요 자 지금 사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근데 3분의 5π가 π 넘어가고 3분의 11π는 지금 어디야 이거 3분의 11π는 3π까지 가나? 이거 너무 많은데 괜히 이래 들어갔나?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요거죠 π 2π 2π 4π 맞죠? 이 k축입니다 k축 그러니까 k로 보고 가는 거야 그래프 그리면요 사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어우 쌤 잘못 그렸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똑같이 반복이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하고 만나는 점이 어디야?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만나면 여긴데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가 아까 뭐였어요? k는요 이게 지금 덩어리가 k죠 k는 3분의 5π하고 3분의 11π니까 3분의 5π가 요정도가 3분의 5π거든요 맞죠? 그럼 이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그냥 6분의 1π로 잡아버리면 이 점 잡은 거거든 이 점 잡으면 x가 음수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1π니까 저 뭐야 4π에서 3분의 8 뺀 거죠 요정도 그래서 우린 지금 요정도의 범위 안에서 있는 거 잡으니까 요거 두 개예요 됐나요? 어차피 요 한 칸이 6분의 5인 건 알죠? 여기서 만나는 요게 여기서도 여기 6분의 5인 건 아니깐요 얘는 6분의 얼마다 요정 k는 얼마? 6분의 13π랑 또는 k는 요거 2π 이거 3π니까 6분의 얼마야? 3π, 18, 17π입니까? 맞죠? 거기서 6분의 10을 빼면 되죠 그러면 x가 나오죠 됐나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만족하는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6분의 10에 쓰니까 2분의 1, 8입니까? 요것도 x 구하는 이게 지금 k잖아 k가 얘니까요 6분의 17에서 6분의 10 빼면 6분의 7, 8 나오죠 그게 다 두 개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6분의 7 성분해서 할게요 6분의 3이고 이거 6분의 7이야 됐죠? 그리고 최대값은 4분의 13이야 됐나요? 하나씩 다 뜯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됐는데요 그렇게 막 길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계산 실수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뜯어서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최소값은요 당연히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에요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 집어넣을 이유 없습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나요?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요 따라서 공간이 없네 t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는 말은 sin x 더하기 3분의 5π 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란 말이고 당연히 최소값이 얼마 돼야 돼요? 1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으면 알아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1이고요 이게 c값만 구하면 되죠 어차피 그래프 다 그려져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고 아까 이거 빨간색으로 범위 잡아놨죠 이 범위 안에서 잡아야 되지 그럼 얘 지금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이 여기예요 맞나요? 근데 빨간색 범위 안에 있는 게 이 놈이거든요 맞죠? 2π, 3π, 4π에 딱 반대는 그러니까 얼마돼요? 2분의 7π 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7π 이걸 만족하는 x는 2분의 7π 그러면 c값은 2분의 7이 되네요 자 이제 답만 정리해서 구하면 되죠 정리합시다 어? 쌤 뭐 잘못했나? 아 알다 쏘리 쏘리 이게 2분의 7인 거죠 쏘리 쏘리 쌤 착각했다 미안 미안 내가 지금 k값이 k 이게 2분의 7이잖아 맞지 쏘리 k가 2분의 7이니까 x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7에서 3분의 5 빼야 되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k축이잖아 이게 k잖아 이게 2분의 7 됐다 했으니까 2분의 7π에서 3분의 5π 빼면 얼마 돼? x가 나오죠 6분의 21에서 6분의 10 빼니까 6분의 11이죠 6분의 11 그럼 뭐 나오노? 뭐 이렇게 귀찮냐 이거 이거 얼마고 6분의 21이가? 6분의 21이 2분의 7입니까? 이거 4분의 14죠 그럼 얘 랑 더하면 얼마돼? 암산이 안되나 4분의 27이가? 여기 1 닿으면 4분의 31 나오나요? 맞죠? 그럼 답 1번이네요 1번 됐나요? 7번 두 직선 두 직선 3x-4Y는 0 4x-4Y는 0 4x-4Y는 0 일단 이것만 딱 봐도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은 보여야 됩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깐요 그리고 얘 두 직선이 있을 때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이 3,4 화면을 지나고 있다 이때 3,4 화면 위에 있는 직선 중에서 한 점을 잡아서 그걸 동경으로 나타냈고 각의 크기를 세타라 했을 때 저는 뭐하래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놓고 합시다 얘 뭔데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죠 일반각 정리 안되면 끝납니다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요 이거 3,4 화면 각이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지금 어차피 결론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고 라는 문제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알았지만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세타를 잡았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탄젠스 세타가 자동 나오는 겁니다 결론 얘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맞죠? 됩니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봅시다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자 얘는요 얘는 첫 번째 직선은요 기울기가 4분의 3이에요 우리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 분은 이거 부호 반대죠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4칸 갔을 때 얘가 3칸 가고 있는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4분의 3x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가 되는 이렇게 나오네요 맞지? 얘가 수직인 건 이미 압니다 얘가 수직인 건 아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직선 중에서 각을 이등분 하고 있는 직선이 두 개 있겠죠 요렇게 쪼개지고 있는 거랑 요렇게 쪼개지고 있는 거랑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3,4움면 지나는 거라 했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되겠네요 요 각과 요 각을 이등분 하고 있는 각 됐어? 자 이렇게 했어요 직선부터 구하자 자 이거 그냥 자취방위식으로 구합시다 자취방위식으로 이 위에는 아무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x, y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이 x, y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같겠죠 맞죠? 이 직선 위에는 모든 점들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수직 끊는 거랑 여기서 수직 끊는 거랑 같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직 끊는 거랑 다 똑같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만족하는 x, y들의 모임이 직선이잖아 그래서 내가 자취방정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3x-4y는 0하고 x, y하고 거리 구한 거랑 4x-3y는 0하고 x, y하고 거리 구한 게 두 개 같다는 거죠 그걸 만족하는 x, y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이게 정리하면 얼마돼요? 거리는 이제 바로 되죠 9 더하기 16, 5분에 절대값 3x-4y 같대요 뭐랑 5분에 얘네들이 거리 구하면 절대값 4x-3y 어차피 5는 둘 다 다 날려버리고 3x-4y는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3y가 되고요 그럼 첫 번째 풀면 플러스라고 가정해서 풀게요 플러스라고 가정해서 풀면 이거 넘어가면 7y 되죠 이거 지금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7y 되고 이거 마이너스 1x 되니깐 y는 마이너스 7분의 1x 돼요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하면 봤죠 자 요게 마이너스 3y거든요 요거 넘어가면 y 되죠 단순 계산이니깐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4x니까 넘어가면 7x 되죠 됐어요 근데 누가 봐도 7x죠 마이너스 7분의 1x는 이거니까 3, 4하면 안 지나죠 끝났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위에는 한 점을 요점을 내가 뭐라 했는데 p라고 잡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동경 실제로는 이거죠 이거 이걸 세타로 잡았대 세타로 잡았는데 내가 지금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요걸로 알 수 있는게 뭐야 탄전 세타 이꼴 뭐다 7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3, 4하면 각이잖아 맞지 얘는 탄전트만 애초에 플러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있으면 얘가 1분의 7이고 이게 루트 50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3, 4하면 각이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 이꼴 얼마 돼야 돼요 루트 50분의 7 돼야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1 돼야 돼요 문제 있어요 이놈에서 이놈 빼라며 봤죠 빼기 뭐 할 것도 없죠 얘 3빼면 얼마돼 마이너스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되죠 루트 50분의 얼마 6인가요 마이너스 5루트 2분의 6 마이너스 약분하면 5분의 3루트 2 되나요 이렇게 나오죠 답 1번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8번 0하고 2파이 범위 안에서 2코사인 3x다하기 3탄젠트 3x는 0입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도 구하고 그때 그 x값의 합도 구하래요 어차피 우리가 정리할 거는 그냥 식 정리이기 때문에 어 탄젠트요 코사인 번에 쌓이는 거 맞죠 각이 지금 둘 다 3x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분수잖아 코사인 3x를 다 곱해 버릴게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이죠 제곱 3x 더하기 3 사인 3x에요 코사인 제곱이니깐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꿉시다 그럼 얘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꾸면 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3x 플러스 3 사인 3x는 0 방정식이니까 부호까지 바로 할게요 이거 넘어가면요 플러스 2 사인 제곱 3x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 사인 3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2 사인 3x 사인 3x 사인 3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은 0 이거 귀찮네 사인 3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사인 3x 이꼴 2 당연히 뭐 할 것도 없지만 안 나옵니다 사인 2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인 3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x의 값 다 찾아내라 이거잖아 맞죠 됐나요 근데 요거 요 그래프 그대로 그대로 그릴게요 그대로 왜냐면 합을 물었잖아 합 우리 예전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합 물었을 때 계산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선 그어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3분의 1 있다 요 두 점의 x자표를 두 개 합을 구하라 그러면 2파이 였죠 맞나 왜냐하면 대칭성 따라서 이거랑 여기 나오는 요거랑 같을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맞죠? 그래서 2파이 되잖아 요거 내용을 써야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게요 됐나 이걸 치안에가 t라고 그리는게 아니고 그대로 그릴게요 얘 죽이 얼만데요 이 함수 죽이 얼마에요 3분의 2파이니까 맞죠? sin3x니까 그리고 최대 최소는 1-1이니까 그대로 그릴게요 그 대신에 이게 범위가 2파이라서 그래프가 3번 반복되겠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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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파이에요 이게 지금 3분의 2파이고 여기가 3분의 4파야 되겠네요 범위가 0부터 2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냥 갯수만 물었으면요 t로 치안해놓고 정리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합도 물었기 때문에 개선 편하게 하려고 그냥 원래 그래프를 그려버렸어요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요 길게 그려야 되네 얘가 이렇게 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어우 이 정도면 잘 그린거지 자 이거는 참고로 비워져 있습니다 제가 2파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상관 없을 것 같지만 뭐 비워져 있어요 자 일단 이 사인 3x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점에 개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 개수는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한다 합과하래요 잘 보세요 샘이 요 지점을 A1이라고 할게요 요 지점을 A2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이렇게 빨리 적을게요 근데 보세요 A1과 A2를 더하면 우리 사인 그래프에서 특징이 있었죠 요렇게 요런 그래프에서 특징은 요 점과 요 점 더하면 실제로 이 점과 이 점 더하는 거하고 똑같은 값 나오죠 자 빠르게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이게 그냥 사인 x라고 가정합시다 이건 파이고 이건 2파에요 됐나요 여기가 알파라는 어떤 특정한 상수하고 만난 이 점을 x1이라 부르고 이 점을 x2라 불러요 근데 생각해봐 요 길이가 어차피 요 길이하고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그럼 x1 길이랑 x2에 대한 길이를 두 개 다 하면요 x1은 이거로 봐도 되지만 이걸로 봐도 되죠 이제 x2는 이거죠 맞죠 원래 원점부터 거리잖아 요거랑 요거랑 더하는 건데 요거를 여기로 옮겨버리면 얘랑 얘가 더한게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끝더라도 얘랑 이렇게 끝은 이렇게 끝은 요 안에서 만나는 대칭되는 두 점을 더하면요 양 끝에 있는 두 점 더하는 거랑 같은 값 나와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만 적어보면 되겠네요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3분의 1파이에요 얘는 3분의 3파이죠 맞지 그러니까 a1 a2 다하면 얘들 둘이 다한 값하고 똑같다고 2점 2점 값 두 개 다한 거랑 똑같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3분의 얼마 돼요 3파이 되죠 얘들 둘이 다하면요 3분의 7파이 되죠 얘들 둘이 다하면요 이거 3분의 6이죠 3분의 11파이 됩니다 뭐 또는 3분의 1 2 3 4 5 6이니까 우리 시그마 써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개수가 많이 많아지면 시그마 써야 되죠 시그마 쓰면 되잖아 3분의 파이는 공통으로 나오고 시그마 1부터 6개 이게 지금 6개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만 맞죠 그럼 k잖아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 그래서 이거 이거 날려서 어 왜 답이 없죠 아 아니네 2개 더하래 7파이니까 2개 더하래 13 되겠죠 또는 이렇게 되어도 이거 1이고 이거 2개 더하면 18이니까 3이잖아 아니지 6이잖아 맞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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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도 7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이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구하는게 맞죠 규칙성 잡아서 맞죠 일단 그래서 답은 13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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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